지어진 지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안전에 대해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 있으실 텐데요. 강성구가 혹시라도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고 30년이 지난 지역 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5층 이하,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등입니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게시물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건축과로 문의하거나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